그렇다면 이런 인스타그램, SNS는 어떤 공간인가?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책 읽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등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서브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요즘 세대들의 특징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 만일은 네 개까지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각기 다른 자신의 취미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그렇게 해서 해소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요. 이 관심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연결되고 확장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BTS의 RMC가 어떤 커피숍에 가서 쿠키와 커피를 먹는 샷을 올렸어요. 거기에 어떤 커피숍이다 얘기를 안 했는데 네티즌, 유저들이 엄청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공룡동에 있는 어떤 카페구나 이걸 알아냈어요. 그럼 RM이 왜 공룡동에 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RM은 미술을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죠. 그래서 북서울 시립미술관에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 그 전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미술관에 있는 전시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 작가의 작품을 찾아볼까 해서 또 해시태그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진에서 출발했지만 이런 관심이 또 다른 관심을 만나고 또 확장되고 연결되는데 이런 SNS에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스타그램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실제 보면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취미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같이 즐기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쓰기도 하고 또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은 자신의 댄스를 올리기 위해서도 인스타그램을 쓰는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이런 다양성이 제재를 받지 않고 존중받는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스타 툰, 그래서 웹툰을 포스트에 올리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며느라기, 며느리의 일상 이런 거를 인스타그램 툰으로 쓰셨어요.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고 웹드라마도 제작이 되고 실제 이 작가님이 다른 어떤 만화 콘텐츠 플랫폼에 이거를 연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 플랫폼에서 이런 건 돈이 안 된다. 우리 독자들은 이런 심각한 내용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좌절을 하시고 그러면 그냥 인스타그램에 내가 올려야지 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회람이 되면서 작품이 인정을 받고 작가도 유명해졌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는 나만의 개성이 장점으로 발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